자, 아까 막 간장 쏟고 난리가 났었습니다. 바탕수동에 있었는데요. 일단 비린 맛 같은 거는 싫어하세요? 네, 비린 거를 좀 많이 싫어해서 살짝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새석 껍질 속에서 다 벗겨서 튀겼습니다. 아, 비릴 리가 없다. 양파를 살짝 얹어서 먹는 게 더 맛있죠? 네, 더 맛있습니다. 아, 노릇노릇하니 맛있게 보이네요. 조규 아니랄까 봐. 어우, 바닥 소리가 여기까지 나네. 이야, 뜨겁다. 네. 우와. 주로 인스턴트 만두만 먹었었거든요. 어우, 여기 잘 드십니다. 생선의 비린맛은 없나요? 전혀 없어요, 전혀 없습니다. 걱정했었는데. 저도 사실 그걸 너무 걱정을 했는데. 양파의 상큼함이 만두에 약간 튀긴 거에 대한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? 만두 드시니까 평을 이렇게 제대로 하시네요. 그렇죠. 좋아하시니까. 좋아하는 만두래서. 원래 별명이 진만두래요. 진시라서? 진시라서. 예, 진만두. 잘 드시네요, 만두로. 이게? 오, 진정. 진정. 네.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힙니다. 만약에, 만약에 이 음식을 이선균 씨가 드셨다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? 자, 이선균 씨. 맛이 어떻습니까? 빨리빨리 안 만들래? 빨리빨리 안 만들래? 빨리빨리 안 만들래? 똑같다. 똑같아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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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닮았네, 목소리가. 와우. 와우. 진짜 맛있어요. 와우. 진짜 잘 먹는구나. 맛도 잘 드시네. 입맛에 맞으시면. 그러니까 형이 확실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막 엄청 먹더라고요. 저 만두 세기를 지금 한 1분 몇 초 만에 먹는 건 처음 봤어요.